한국의 결혼풍습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여 주십시오. 한국의 결혼풍습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결혼식이 다가오면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함을 보냅니다. 함 속에는 신부를 위한 애물, 옷감 등이 들어있습니다. 결혼식에는 많은 하객들이 와서 결혼을 축하해 줍니다. 하객들은 축하의 뜻으로 보통 축의금을 냅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신부는 신랑과 함께 시댁 식구들에게 폐백을 드립니다. 폐백은 전통 혼례복을 입고 시댁 어른들께 큰절을 올리고 이때 시부모님은 아이를 많이 낳고 잘 살라는 의미로 대추, 밤 등을 신부 치마에 던져줍니다. 그 후 하객들을 위한 피로연을 하고 신랑과 신부는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1. 가. 함은 신랑, 신부 어느 쪽에서 보냅니까? 나. 함 속에는 주로 무엇을 넣어 보냅니까? 다. 결혼의식 중 하나인 폐백은 무엇입니까? 2. 땡땡시 나라의 결혼풍습을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말해보세요. 2. 땡땡시 나라의 결혼풍습을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말해보세요. 3. 땡땡시 나라의 결혼풍습을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말해보세요. 3. 땡땡시 나라의 결혼풍습을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말해보세요.